안녕하세요. 양재호입니다. 오늘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책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추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양재호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되겠습니다. 이 책은 총 27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핵심 이론과 함께 총 4교시로 나누어서 이론과 문제해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. 실전모의고사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진 실전모의고사가 총 4회분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각 회당 80문제니까 총 320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. 핵심 이론 부분에서는 총 4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법규, 화물 취급 요령, 안전은행, 운송 서비스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두께 한 이 정도 되고요. 크기는 일반적인 책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손바닥 이 정도 되는 크기고요. 전체적인 외관과 편집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문제집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라는 시험 자체가 문제은행으로 된 시험이거든요. 문제은행이 무슨 뜻이냐면 미리 문제를 쭉 내놓고 그 중에서 골라서 낸다는 거예요. 당연히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들이 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. 놀랍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문제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 한 번도 안 봐본 사람들이 문제 해설도 달고 그래요. 어이가 없죠?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싶으시죠?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. 그렇게 만든 교재로 문제집으로 열심히 진짜 공부해봤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그 시험이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걸로 공부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되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. 아무리 공부해도 합격이 안 된다.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합격이 안 될 수밖에요. 그렇죠?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제대로 된 교재 기출문제로만 구성된 교재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그 상세하게 해설을 만약에 전문가가 직접 달아준다면 참 좋겠죠. 바로 이 책 양재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. 100% 기출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왜? 이거 확실히 아냐 하면 제가 직접 시험 보고 만든 거거든요. 시험 다 봐가지고 기출문제 다 복원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. 당연히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문제가 나옵니다. 물론 엄청나게 많은 기출문제들 중에서 골라내기 때문에 제 책에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제 책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다 합격하세요. 책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. 거기에 이 책이 또 뭐가 좋냐면 동영상 강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책으로 여기 보면은 QR코드로 동영상 강의라는 QR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동영상 강의. QR코드 찍어서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. 트랜스웨드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물론 그게 유료입니다. 하루에 2만 9천원이고 이틀은 3만 9천원 4일은 4만 9천원 이런 식으로 기간이 기수로 가격은 줄어드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영상 강의라는 걸 또 특히나 책이랑 안 친하신 분들 많죠. 또 책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거나 책으로 공부하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분들 또 불합격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론이 제대로 지식이 잘 안 쌓여있다는 뜻이거든요. 또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다니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선택해서 보시는 걸 제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그것도 역시 제가 직접 출연하고요. 제가 직접 촬영한 그런 100%를 믿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. 정말 또 쉽게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정년퇴임하시고 연세 65세 넘으신 분들도 한 일주일 정도만 학습하시면 얼마든지 자기가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바로 합격하고 계시고요.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. 이 책이 값이 12,000원이거든요. 12,000원인데 보통 9,900원짜리 책들도 있고 11,000원짜리 책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사실 더 비싼 책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인터넷 같은 걸로 책 많이 구매하실 텐데 택배비 붙죠? 근데 만원 이상 되면 인터넷 서점들은 다 배송비 무료거든요. 근데 그걸 11,000원을 해버리면 10% 할인 받으면서 9,900원이 되고 만원 이하가 되면서 배송료 2,000원이 붙어요. 그래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11,900원이 돼요. 근데 이 책은 12,000원이라 할인을 받으면 만 8,900원이 되면서 만 1,900원보다 1,000원이 싸지는 거죠. 실제 더 싼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가격까지 고민을 해서 만든 책입니다. 아주 제대로 만들어진 정말 좋은 책이죠.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책을 사셔서 기출 문제로만 구성된 책을 사셔서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되신다 하는 거죠. 또 있습니다. 장점이. 이 합격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거든요. 여기 보면 인터넷 카페라고 되어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. 여러분 QR코드 찍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실 줄 아시죠? 트럭버스택시닷컴이라고 네이버 카페죠.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벌써 7,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활동하고 계세요. 그래서 혹시 또 모를 교재에 오류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정의표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. 또 많이 오셔서 또 합격도 하시고 또 취업 정보도 나누고 이런 정보의 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 양재호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정말 합격을 위한 모든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좋은 책입니다. 진심을 담아서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오늘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초물제집인 양재호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재 책 추천을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